스프롤 하는 게 엉덩이가 더 약간 꼬추를 으루치고 꼬추를 누른다고 생각해야 돼. 꼬추. 아 남잔데.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당하는 거야. 의성이 밀어봐 이제. 그렇지 오케이. 허리가 딱 아치형으로 만들어지면서 상대방 버텨지니까. 강하게 빠르게 3번. 아 이러면 내가 뭘 보고 배워. 아 근데 진짜로. 야 기은아 기은아 기은아. 야 또 이러고 있냐. 야 야 야 야 쌉 쌉 쌉 쌉 쌉. 내가 형 이러니까. 아니 왜 자꾸 넘어져 있어. 아 진짜 형인데. 아 씨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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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요. 아 이불이랑 베개를 좀 갖다 놔. 아 아 아 아 아 넘어지면 안 돼. 아 레슬러들이랑 운동 같이 못하겠네 여러분. 자 아이 기은아. 넘어지지 말라고 좀 내가 좀 태클 방어를 알려드릴게요. 아 네. 절대 길거리 싸움 이나 뭐 mma 이나 이런 부분에서じ다 안 넘어지는 방법입니다. 태클 방어하는 방법.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잘 못 잡아보세요. 들어왔잖아. 이렇게. 이렇게 들어왔을 때 원래 어떻게 방어 해요. 그치. 자 아 예 엉덩이가 덜 들어간거에요. 에 엉덩이가 스프러 Langmont 먼저하는게 엉덩이가. 더 약간 꼬추를 으로 치고 꼬추를 누른다고 생각해야돼 꼬추 아 남잔데 아 사모님 아니 한번 받아볼래? 받아 봐 아 이거 씹고 받아 봐 해보세요 자 들어가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허리를 더 집어넣어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 옆으로 틀어봐요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당하는거야 의성이 밀어봐 이제 그렇지 오케이 이거봐 허리가 딱 아치형으로 만들어지면서 상대방 버틸 수 있다고 무슨 느낌으로 허리 집어넣었어요? 고추를 넣는 느낌으로 깊게 넣었습니다 닿을 때까지 닿았어? 아직 안 닿았어 아 오케이 더 넣는다 오케이 잠시만 해보세요 그렇지 오케이 골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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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자 시작 자 이게 일반 사람이었으면 그냥 스프롤 됐을거야 근데 레슬러다 보니까 버티는건데 레슬러는 상대방의 그립을 다리를 몸쪽으로 당겨서 붙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오버 훅을 사용해서 이렇게 쭈욱 옆으로 벌려줘야 되는거야 오오 의의했어요? 네 오케이 잠깐 원더 훅 원더 훅 원더 훅 오버 훅 고추 너무 생긴 말 가지고 아 오케이 오버 훅 올려 넘는다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야 너무 부끄러워해 오케이 안절로 해? 네 들어가서 머리 머리 어떻게 아니요 밖으로 삼도 잡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벌려줘 그렇지 어 그 다음에 오버 훅을 벌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골반 틀어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거죠 이러면 상대방이 잡아서 내 몸 쪽으로 붙여야 되는데 이게 벌어지고 머리는 떨어지고 이쪽 손도 벌어지고 그러면 못 당기는 거예요 어 허벅지가 안 잡고요 허벅지가 허벅지가 와 진짜 두께가 두꺼워도 잡아야 레슬러 아니야? 아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존좄스랑 붙어도 그렇게 할 거야? 들어오시죠 오케이 이번에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두꺼웅 진짜 가보시죠 저에게 오오오오 아 부딪혔어 이씨 방금 무슨 교통사건 한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암호차인이 잘못되면 야 어 아 좋아요 잡혀보세요 자 스프롤 다리 일단 빼요 그럼 공간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 머리 밀어내야지 머리 밀어내야지 그렇지 스프롤 이렇게 되면은 못 땡겨요 진짜 뭐 진짜 태클 신이 와도 이거는 머리가 죽었기 때문에 못 땡깁니다 제가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최대한 몸에 밀접할수록 이제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니까 제가 삼두도 저를 못 밀게 좀 버러뜨리고 머리도 저를 못 밀게 밀고 요게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포인트에요 그리고 넣고 너 넣어봐 너봐 너봐 야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고 늘어매 잠깐만 오해하시면 안돼요 이 방어 자체가 진짜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요? 옆으로 세 번 연속으로 보여주세요 아니 아니 보여주세요 아니 왜 궁금해서 진짜 미안한데 장인 장모님이 내 채널 구독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엄마 있습니다 저도 아빠 있고 저도 언젠가 장인 장모 생깁니다 아니 장모님 보여주세요 배우러 왔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마이크 주시고 진짜 강하게 빠르게 세 번 아 이러면 내가 뭘 보고 배워 아니 잘 봐야 해봐요 해보라고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가면 안되고 이 이 힘점은 내두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허 이렇게 빠져나 이렇게 빠져나 빠르게 알겠습니다 아 아니 왜 나 진짜 진작에 배우고 있는데 자 자 어 이렇게 길거리에서 안 넘어지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고요 기은아 네 구석에 가서 자꾸 이렇게 잊지마 알겠습니다 내 마음에 빠가지고 내가 알려 다음부터는 여기 가운데서 누워 있을게요 받을 준비됐어? 네 거대하게 들어간다? 오케이 조만간 둘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은 원래 가까워지는 거잖아 맞습니다 네 운동 마저 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힘들게